투명무 전 국방부 장관실 관계자가 민주당 출신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추미애 장관 아들의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TV조선에 증언했습니다. 당사자는 해당 부대에 연락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 장관이 지난 2017년 외통위원 당시 자신의 딸 프랑스 비자 관련 민원을 보좌관을 통해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풍 하이선으로 거제에선 아파트 앞 산이 무너져 아파트 1층이 묻히는가 하면 부산에서는 탑차가 울산에서는 승용차가 전도됐습니다. 10m 높이 파도는 마을을 삼켜버렸습니다. 내일부터 대형병원의 진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의 지도부가 총사퇴하는가 하면 의대생 86%가 내일 예정된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기관 갈등의 볼시는 남았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신규 확진자 수가 5일째 100명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확산세가 진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원칙을 언급하면서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했습니다. 국내 수입차 1위 벤치에서 시동 꺼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정 모델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소비자 불안이 큽니다.